한국수력원자력, 한울원자력본부는 22일 울진교육지원청과 2021년 울진군중고등학교 신입생교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한울본부는 2017년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지원사업을 발굴했습니다. 처음 2년간은 구매비용의 90%를 제공하다가 지역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19년부터는 100% 전액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울진군 관내 지역 중고등학교에 새로 진학하는 신입생 전원이 지원을 받습니다. 작년까지 교복을 지원받은 누적 인원은 총 3,272명으로 2021년은 3억 3천만원을 들여 중학교 395명, 고등학교 445명에게 동복과 하복 각 한 벌씩 총 38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울진군 관내 중고등학교 13곳은 한울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복을 공동구매한 뒤 입학생들에게 현물로 전달하며 울진군으로 새로 전학 온 학생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박범수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교육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장학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입니다.